2018년 6월, 서울 중랑경찰서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남편이 부산에 간다고 했는데 그 뒤로 연락이 안 되고 통장에서 돈만 빠져나갔다는 다급한 내용이었습니다. 강력사건임을 직감한 경찰. 어디에서 누가 돈을 인출했는지 계좌를 추적하기 시작하는데요. 한 은행 CCTV에 검은 옷을 입은 여성이 실종된 남성의 카드를 사용해서 돈을 빼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외출한 남편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리고 그 남편의 카드를 사용한 의문의 여성은 또 누구였을까요? 오늘 사건 연구소는 사라진 남편 그리고 하이힐이 어색한 여성을 따라가 봅니다. 부산에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남편이. 그런데 갑자기 실종이 됐습니다. 아하, 그럼 도대체 어딜 간 걸까? 지금부터 저희가 내용을 전해드릴 텐데요. 이 기자. 일단 이 남성은 58세로 서울 노원구에 살고 있었는데요. 지난 2018년 6월 8일,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집에서 나서서 이 아내에게 지방 출장이 있어서 부산에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말 내내 연락이 안 되고 집에도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내는 결국 3일째 되는 날, 월요일이죠. 남편에 대해서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은 사실 이게 성인 남성이 사라진 사건이다 보니까 단순 가출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처음에는 그다지 무게를 두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가족들은 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었다고 강하게 주장을 했고 또 결정적으로 신고 직후에 남성 아들이요. 이 남성 통장에서 800만 원이 인출된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경찰에 알리고 경찰도 그때부터 이 사건을 심각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양 변호사님, 800만 원이 빠져나갔다. 이러면 달라진 거죠. 그래서 경찰도 이건 강력 사건일 수 있겠다 싶어서 계좌 추적에 나섰는데 이 남성은 부산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부산에 가서 연락이 끊겼는데 돈은 서울의 은행에서 인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 은행 CCTV를 보니까 돈 찾아간 사람이 나왔는데 남편이 아니었어요. 까마한 원피스에 단발머리에 핸드백까지 메고 우상을 쓰고 있는 여성이었어요. 하이힐까지 신고 있었고 비밀번호는 아주 자연스럽게 눌러서 800만 원을 딱 찾아갔던 겁니다. 지금 그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요. 뭔가 조금... 앞서 ATM기 그 안으로 들어온 것부터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그럼 일단 한번 다시 뺐다가 다시 보여주세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ATM기에서 돈을 인출하러... 보여주세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박 변호사님. CCTV를 딱 보니까 딱 가려요, 얼굴. 처음에는 가리고 오다가 사실 CCTV를 보고 다시 우산으로 가리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비가 오긴 하지만 실내에는 사실은 비가 안 오니까 사실 실내에서는 우산 접기 마련인데 우산을 펼친 상태에서 얼굴을 가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였고요. 일단은 얼굴이 잠깐 보이기는 했는데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 봤을 때는 실종자의 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사건하고 아주 유력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고 40대 여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CCTV의 역순을 추적하기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처럼 들어갈 때 모습, 지금 나오는 모습인데 나와서 걸어가는 모습, 또 인근 한 건물에서 우산을 펼쳐들고 나오는 모습까지 경찰이 CCTV 역추적해서 찾아내게 된 겁니다. 분명 우리 아버지의, 우리 남편의 카드를 왜 모르는 여성이 이렇게 뽑느냐, 돈을. 저 여성을 추적한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ATM기가 설치되어 있는 저 건물이 4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CCTV가 4층 그쪽에 위에 설치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 돈을 찾아가고 또 나오는 이 모습, 그것을 갖다가 이전을 포함해서 쭉 이렇게 봤는데 저런 여성이 들어간 것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여성이 들어간 게 없었는데 여성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이거 좀 수상하다라고 해서 좀 더 확장을 시켜서 CCTV를 다 전부 다 검사를 해보니까 이 건물에 들어가는 한 남성이 포착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얀색 티샷을 입고 까만색 가방을 들고 들어갔는데 여성이 오르내렸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 동선을 갖다가 추적을 해보니까 바로 이 여성이 아니고 그 바로 남성의 동선하고 일치가 됐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이에요? 너무 수상하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은행 ATM기에 찍힌 여성의 얼굴과 이 남성의 얼굴을 비교해 봅니다. 사실상 동일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종자 카드로 돈을 인출한 게 바로 여장 남자였던 겁니다. 당시 CCTV 화면을 다시 보면요.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하이힐을 신고 걷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성이 알고 보면 걸음걸이가 굉장히 불편해 보입니다. 또 저렇게 발을 삐끗하는 모습까지도 보이는데 아마도 안 신던 하이힐을 신었기 때문이겠죠. 이 때문에 이 발걸음이 굉장히 어색했던 겁니다. 이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뭔가 좀 여성치고는 좀 기골이 장대하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하이힐을 신는데 앞꿈치로 이렇게 갖는 모습이 뭔가 저벅저벅 기린처럼 갖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하여튼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경찰에서는 저 여성을 추격하는 동시에 피해자가 실동된 당일 행정도는 쭉 추적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남성을 만나는 모습이 찍혔던 겁니다. 그런데 그 남성의 얼굴을 비교해 보니까 지금 화면에 보는 저 여장 남성하고 같은 인물이었던 거예요. 48세 박 씨였고 실종, 사라진 피해자와 2년 정도 전에 만나서 호영 오지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워졌던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48세 박 씨가 주거지도 일정하지 않고 다른 범죄로 수백까지 돼 있었던 사람이었답니다. 결국에 이제 잠복 근무 끝에 12일 만에 피해자의 실종 12일 만에 검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저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호영 호재하던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남편이 실종됐죠. 그런데 그 남편이 만났던 저 사람이 여장을 하고 남편의 카드에서 돈을 인출했다. 저자는 도대체 무슨 짓을 어떻게 한 겁니까? 일단 호영 호재를 하는데 무도회장에서 만났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둘이 만났던, 피해자하고 둘이 만났던 사람인데 이 남성의 주장에 따르면 체포될 때는 본인이 왜 체포하느냐라고 했는데 CCTV를 보여주니까 순순히 자백을 하면서 이 두 사람이 언제 한번 여자친구가 있는데 자기 여자친구가 있는데 자기 여자친구에게 피해자가 마음에 든다고 얘기를 하면서 200만 원 줄 테니까 나에게 양보해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날 자리를 좀 옮겨서 밤새 술을 마셨는데 계속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해자가 여자친구 얘기를 해서 200만 원 줄 테니까 양보하라 이 말 듣고 화가 나서 밥상에 놓여져 있던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내가 200만 원 줄 테니까 너 여자친구 나한테 넘겨 그리고 넌 앞으로 무도회장에 나오지 마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가 그런데 저는 일단 이 말부터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자기의 여자친구를 단지 200만 원에 넘기라는 식으로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야 하면서 우발적으로 막 살해를 했다 이게 저자의 주장인 건데 그런데 아니 200만 원을 넘기 줄 테니까 하는데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어요? 그 카드. 그래서 이상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살해 직후에 우발적으로 했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살해 직후에 피해자 카드를 들고 나와서 인출을 시도를 합니다. 살해 직후에 카드 예금 390만 원을 인출을 했고 또 현금 서비스를 200만 원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또다시 200만 원을 인출해서 총 800여만 원을 가져간 겁니다. 또 여성 가발과 선글라스, 검정 원피스, 샌들, 가방까지 준비해서 은행 근처에 있는 건물에서 갈아입고 돈을 인출을 했는데요. 또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물어보니까 이 피해자가 200만 원 주겠다고 제안을 하지 않았냐. 그때 200만 원 주겠다면서 비밀번호까지 같이 가르쳐줬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교수님? 교수님. 저는 말이죠. 네 여자친구 양보하면 내가 200만 원 줄게. 이건 말이죠. 어떻게 보면 피해자를 비난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로 살인의 당위성을 딱 부여하려는 약간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왜냐하면 이런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 피해자가 다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이유에 대해서는 주로 이 범인이 스토리텔링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얘기하는 것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통상이 범인 같은 경우는 살해했다고 하는 그 사실은 어차피 팩트니까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통상 범행 동기를 갖다가 숨기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보통 사람들이 들으면 아니 5년 동안 만나고 있는 그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를 나한테 넘기면 돈 200주겠다. 정말 나쁜 사람이군요. 그렇죠. 라고 하는 이런 어떤 피해자 비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자기 마지막 남은 그 어떤 자존심을 갖다가 숨기고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는데요. 시나리오 치고는 상당히 엉성해 보이고.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을 만한 그런 사람들은 없다 이렇게 보는데 자관 본인은 그렇게 일관성 있게 계속 얘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에서는 참 너 다른 범행 동기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추궁하기도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거짓말이라고 다 이부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200만 원을 주면서 넘기라고 하면 그 여자가 가겠냐 지금 이러시는데 당연하죠. 양 변호사님 중요한 거 피해자는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피해자를 해친 다음에 이 박 씨는 피해자의 시신과 함께 4일가량을 같이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 시신을 처리할 줄 몰라서. 그러다가 부패가 시작되니까 어떻게든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오토바이를 중고로 구입을 한 다음에 유기장소를 찾았던 거죠. 수풀이 우거지고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으면서도. 지금 그 유기장소로 가서 현장 검증하는 장면입니다. 도로에 가까운 곳, 이곳을 찾아낸 다음에 시신을 훼손해서 오토바이 싣고 와서 거기 유기를 했던 겁니다. 교수님, 제가 이게 이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형사분이 어떤 한 언론에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자를 호송하는 차에서 이렇게 막 슬슬 달랬답니다. 스캔쉽을 하면서 야야, 너 나한테 다 얘기해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랬더니 저자가 형사님한테만 얘기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술술 불더라는 거죠. 그게 이제 통상 우리가 이런 거 있죠. 낙원의 외투를 갖다 벗기는 것은 아주 추운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태양이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범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모습이 찍힌 여장을 한 모습들 다 지금 나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아마 이제 수사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너 더 이상 이렇게 버텨봐야 어차피 너 CCTV 다 나오고 우리 다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너도 고생 안 하고 우리도 고생 안 하고 너 있는 거 빨리빨리 털어놔라라고 했을 때 아마 이 범인의 입장에서는 이미 드러난 거는 다 드러났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버텨기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그 이상으로 모든 자신이 범행이 돼서 술술술 불게 됐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기자, 이 자가 이제 재판 과정에서 했다는 지금 얘기가 정말 기가 찹니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재판 과정에서 지금도 자신이 피해자를 흉기로 찔렀을 때 그때 구급차나 경찰을 불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밤마다 눈물을 흘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려 한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 남성은 사실 1988년부터 2018년까지요. 모두 7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까지 있습니다. 폭행이 두 번이었고 사기 같은 재산 범죄도 다수 있었습니다. 또 2000년도에는 폭행 사건에 연루가 됐었는데 당시 그 폭행 피해자에게 내가 사람 죽인 다음에 담으려고 냉장고까지 준비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는 증언까지도 나왔습니다. 박 변호사님, 마지막으로요. 제가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징역 30년 받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사람을 살해하고 특히 시신을 훼손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저는 무기징역 보통 나오지 않습니까? 돈도 좀 문제가 됐죠. 그리고 재판부도 비슷하게 얘기를 했어요. 재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의족들 역시 엄정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게 사실 반영이 된다면 살인의 사체 은닉의 절도까지 포함된다면 무기징역이 가능한데 또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30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아마 강도살인이 만약 적용됐다 그러면 좀 더 큰 범행이 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도 이해는 안 됩니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 돈을 일부러 썼다. 이걸 절도로 해버리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납득하기는 좀 어렵고. 중요한 건 피해자하고 범인하고 두 사람밖에 없었으니까 범행을 구성해내는 게 사실 쉽지 않았던 것 같고요. 결국 피고인의 얘기에 따라서 공소 제기했고 재판도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마 징역 30년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도 피해자를 흉기로 찔렀을 때 구급차나 경찰을 불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밤마다 눈물을 흘립니다라는 얘기를. 세상에 이런 얘기를 듣고 이걸 참 답답합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 이 부분도 이거 놀려주세요. 이걸gov인과 일하고있어요.